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BA몰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일부 업종들에 대한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개인투자분들을 조금은 힘들게 했던 2차전지 쪽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이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국채금리 이틀 동안 입찰 이슈 있으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었을 때 시장의 전반적으로 하박 압력을 받았을 때 저 그날 바이오 추가 매수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그 이후로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용기를 낼 때가 있고요. 욕심을 낼 때가 있고 용기를 낼 때가 있고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난주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용기를 낼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제 공개 방송이나 TV 방송을 보셨을 때 제가 바이오 종목들 많이 한 적이 있었나요? 거의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에 생쇼뿐만 아니라 또 마감방송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바이오 종목도 5월에 적감에서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사실 많이 편입을 했고요. 아쉽게 손절가 터치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추감에서, 바이오 추감에서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참고하셔서 추감해서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 수익 전환하실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알테오젠 또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알테오젠이 드디어 역사적 신고가죠. 22만 7천 원까지 조금 전에 올라가면서 그동안 가지 않았던 길을 드디어 다시 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더 봐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안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표나 전반적인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의 ISM 제조업 PMI인가요? 그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주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미국장의 하방압력을 받았습니다. 되게 웃기죠. 경기 둔화가 되면 뭔가 그전에는 또 Bad news is good news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와야 되는데 지난밤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뭔가 약간 둔화에 대한 신호를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소비주들이 오늘 좀 빠진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화장품이나 아니면 의류 쪽이나 의류, 유저, 의류 쪽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좀 꼬여가지고 의류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저는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먼저 좀 리뷰를 도와드린다면 이 브랜드X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4%대의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거래가 우선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는 약간의 또 순식 구간에 들어가 있지만 한 번 정도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X 코퍼레이션 그냥 혹시나 보여주시는 분들은 아직은 한 번 정도의 파동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알테오젠 다시 죄송합니다. 알테오젠 다시 말씀드리면 뭐 지금 일부는 수익을 챙기는 건 맞다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럴까요? 확률적으로 기술적 저항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좀 챙겨두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이제 수익을 좀 확보해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계속해서 일부 비중은 수익을 챙기더라도 나머지 비중은 그래서 한 20, 뭐 3만원이나 4만원, 5만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또는 11선까지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 끌고 가는 매매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다시 확산이 된 분위기기 때문에 이번 달 여러분들 학회 일정, 바이오 학회 일정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최근에 아스코 학회 일정이 있었죠. 그리고 바이오 USA, 그리고 또 이번 달에 당뇨, 치료제 쪽인가요?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또 관련된 학회, 이런 학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준다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번 달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공개방송 4시 20분에 진행을 하니까요. 알테오젠 또는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4시 20분 공개방송 많이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 한번 보여주시면 말씀 좀 드릴게요. 매매 내역 저는 항상 제가 3월달, 4월달, 5월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통해서도 항상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번 달 벌써 시작한 지 2거래일 됐거든요. 이번 달 누적 수익 벌써 60% 넘겼습니다. 지난달 288% 그리고 3월달 178%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수익률은요. 최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목표가 달성한 기준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손적가 포함하더라도 3월달, 4월달, 5월달 수익 나는 경우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최고가로 했었다면요. 저는 지난달에 거의 한 700%, 800%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개방송 오늘 4시 20분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것들과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 등은 오늘 공개방송 4시 20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은 그럼 또 뭘 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화장품 종목을 좀 살까 하다가 종목을 바꿨는데요. 네, 오늘 그 일정과 관련된 종목 하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10원이고요. 종목명은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우선 인터플렉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인터플렉스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제 정구점 뚫어서 올라가는 자리고요. 자, 지난번에 이제 올해 2월 달에 인터플렉스의 차트가 왜 올라갔냐면 바로 갤럭시 링과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받으면서 또 일부 증권사에서 이 갤럭시 링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목표주가 상향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출시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나 기대감이 좀 꺾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그 모멘텀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키워드는 그냥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7월 달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는데 그 전까지 갤럭시 링에 대한 공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조기 출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제야 직전 고점 돌파 나와주고 있고요. 이동 평균선도 각 정별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다. 오히려 부담이 없으면서 7월 달 파리의 갤럭시 언팩 행사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에 본격적인 수혜를 오래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정도의 자리면 좀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세에 삼성 폴더블 폰 위상이 흔들리나? 언팩 기대해라.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6월 달이잖아요. 7월 달 첫째 주 정도에서 둘째 주 사이 정도 되면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신제품, 갤럭시 폴더블 폰이나 갤럭시 링 이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식은 이미 팩트가 되면 늦습니다. 그 기대감이 반영될 때 6월 달 우리가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을 충분히 지금 정도 깔아둔 상황에서 만약 거래가 동반되면서 급증을 했었을 때 매도하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리 볼게요. 자 그리고 뭐 마이 프레시어스 있죠? 그 골룸이 나와서 절대 반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갤럭시 링이나 아니면 스마트 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애플하고 지금 삼성하고 계속해서 경쟁이 올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에서 첫 번째로 공개가 최근에 됐다 이런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주가가 아직까지 녹여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공개 방송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애플의 주가가 좀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혁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내용들로 애플이 안 갔었는데 최근에 중국에도 이제 스마트폰의 실적이 좋아지고 다시 또 애플이 슬슬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역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어떤 이벤트도 중요한데 그 회사의 메인 애플 주가의 움직임에 추세가 좋을 때 이런 이벤트들이 탄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애플에 대한 추세나 전망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애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애플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갤럭시 링하고 사실 폴더폰 삼성 쪽으로 좀 연계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요즘에 스마트폰 출하장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고성장 산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은 올해 초에 그걸 기대하실 것 같아요. 갤럭시 S24 최초의 AI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교체 수요를 자극을 하면서 생각보다 잘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애플의 AI 스마트폰도 결국에 이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이나 전반적인 교체 수요를 자극을 하면서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꿀 단계가 올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스마트폰 밸류체인 쪽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좀 우리가 오래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애플 쪽은 결국에는 저는 기대감이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좋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1차 목표가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 17,650원 2차 목표가 21,450원 그리고 선적가는 13,9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시장이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바이오 지난주 국채금리 급등했을 때 적감에서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개방송 4시 20분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번 달 학회와 관련된 일정 수의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후 4시 2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